바닷바람이 오늘은 좀 쎄네 뒤에 물이다! 두 마리다! 이 정도면 되셔야지 이게 좋았네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 여기 바테받지 모른다 여기, 여기, 여기 아따, 아따 와. 그냥 글쎄는거 같아요 야아 보고 들어갔는데 여기가.. 아... 아... 너어어어 콩쩍 와... 에이~~ 보고있어요? 왔다 오 진짜 크다 광어다 광어 광어 아니에요? 아 잠깐만요 광어에요 광어 어울리세요 올려주세요 아 잘 잡네 여기 낚시대가 이거 뚫어올리겠어요 옆에서 떨치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괜찮은거같은거 아dd 어이구 이렇게 자꾸라 오유 이쪽으로 해주세요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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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네 이쪽으로 와. 어 이후에 것 같다. 아 Tok 제일 큰데 입이 커가지고 입이 커서 이것은 제가 있어야 돼 뭐야 빼는 게 있어야 돼 장비가 있어야 돼 손에 있는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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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